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이거 잠깐 해볼까요? 재밌어 보이긴 한다 핸드 시뮬레이터가 그거거든요 그냥 다른 게임 같으면 먹는다 누르면 될 일을 손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사과를 짚고 손목을 돌려가지고 사과를 내 쪽으로 향하게 하고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내 입으로 사과가 오게 하고 그 과정을 해야되는 도전 과정이 7개 있는데 하루 살기 이틀 살기 잠일 살기 일주일 살면은 이 게임 마스터 한 거야 어..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..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우 너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어우 몸이 이렇게 다 반짝반짝해 오지마요 이것이 진짜 팬팀인 다들 자기 손을 자기 손을 무슨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아 살색이 너무 많아 아우핰 아니 이거 일단 아니 뭐하하는데요 뭐하던데 일단 뭐 돌을 주워가지고 나무 한번 캐 볼까요 자아 손을.. 손을 펼쳐봐요 자, 잡아 잡아 허헣 아니야.. 아아! 아 발로 잡아버리면 어떡해 누가 저것 좀 주워주세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워주세요 일어나 일어나 어! 저ёл 좋아한다 이사람! 당신이 우리의 추장입니다 자 지금 모두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악 내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도전 자 일단은 저... 너무 빤딱빤딱해서 대게들 같아요 어? 잡았나? 아! 아! 아이 뭘 좀 비워봐요 여기 코코넛을 여기로 줘보세요 제가 손목 스냅으로 한 번 깨볼게요 손바님이 제사장이신거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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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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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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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미 자 저 이쪽 손에 자 자 자 오 야자수 성소 어어 오! 오! 하하하하핰 하하핰 보어봄 오! 하하하하핰 오케이 자 우리 아니 아내도 좀 탐험해보려고 너무 바닷가에만 있었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뭐가 있나 한 번 오 여기 뭐 있나? 막 동물도 있고 아아아아아아 왜왜왜왜 어? 벌? 벌 벌 벌 벌 벌 님들 벌 님들 거기 벌 있음 하하하하핰 아 이걸 한 번 이제 한 번 까봅시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어? 어? 왜 죽었어? 내가 죽였어? 아니야! 나 안 죽였어 다 하핰 어 죽었어요? 제가 죽인거에요? 다들 근데 뚝배기로 얼음 만져주고 있어요 하핰 아 어 하하하하핰 저건 머리 짚고 어디가 이봐요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오 밤이다 밤이다 추워요 자 우리 responsibilities 한번 할까요ργrier 남은 사람들끼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여기 손 모으세요 자 하나 둘 하하하하핰 왜 죽었어요 일어나 일어나 왜이러나 왜이러나 죽었어 여기도 왜 다 죽는 거지 아 추워서 불을 못 켜서 그렇구나 빛빛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불을 피워야 돼 에구 Och 저분 좀 하시는 분인가본데 저분 나무 하시 거든요 저 지금 나무에 낚서 하시는 건가요 오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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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진다 나무수림 조심해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로 불을 피워야 되는데? 어떡하지? 다 몰라 우리 다 아가들이야 다 성인의 몸에 들어온 아가들이야 어 부식돌을 찾아야 되나? 부식돌 찾자 어 돌 찾았다 돌 찾음 아 나 잠자면서 죽을 것 같애 와 진정해 오케이 알겠어 진정해 부식돌 한 번 어 어 불 붙는다 불 붙는다 그치 부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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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를 부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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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된다 불 불 불 파이어! 파이어! 오 데미지 휴먼 쏘리 쏘리 손도심 데미지 휴먼 쏘리 데미지 휴먼 헤드 쏘리 쏘리 아 나뭇가지가 다섯 개가 있어야 돼요? 불 붙였어 오오 오 오 아하하하 부식 부식 후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와 불 붙었어 okay yeah insight 따봉 따봉을 따봉을 하늘 위로 자 여기도 지금 코코넛 까는 데 한창 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세가 왜이래 이분은 약간 예술인인가? 그래 예술인이 있어야지 부족에 생산잭이 있으면은 예체능 담당도 있어야 돼 내가 봤을때 이분은 약간 예체능에 좀 적합할 것 같애 저기 쥬우... 쥬우님 저기 여기서 계속 안무를 연구해주세요 그쵸 그쵸 그런식으로 약간 이건 뭐죠? 나무가 짓고 싶어 춤인가요? 여기있어요 computers 왜 QUSLAY??? erre 큰일났다 불이 온데간데 없다 어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안아줘요 너무 추워요 안아줘요 이거 나무 까지 어디서 구해요? 이거 나무까진가 어 뱀 bm인데 bardzo 나왔어 님들 Bm 조심 뒤에 뱀! 뒤에 뱀! 뒤에 뱀! 도망쳐! 거기도 뱀! 거기도 뱀! 아 이거 하루를 못사네? 하루살기 현황은 고 해볼까요? 그래 역할 분담해야 돼 코코넛 깨는 사람 한 둘 나뭇가지 모으는 사람 한 셋 안무 창작자 하나 그 다음에 선바 하나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남들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척 하는 사람 하나 한 요정도 이렇게 역할 분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날 해 뜨는 것만 보면 성공 하루 버텨보자 일단 지피는대로 코코넛 주워야 돼 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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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뭔데 뭐야 여기서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러고 있었어 나봉 둘이 뭐해 둘이 뭐해 둘이 왜 사태질하면서 왜 싸우고 있어요 뭐 잘못했는데요 왜그래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에요 둘이 일로 와보라 그러는데 일로 와보라 그러는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빨리 일하세요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쟁하고 이러면 오늘도 못살아 하루 못살아 우리 해줄 forwards 우리 동생 boil weren't they Job 어허허허허허허허 That MC 아 우리 이제 제법 뭐 한다 그죠 나뭇가지 몇개만 더 주고 자 왜 없냐 나뭇가지 아 얇은 나물 치면 나와요? 어? 나물이 관통해 버리는데? 이거 말고? 곧 해가 지는데 이거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밤 됐다 아니 불이 빨리 불 붙여야 되는데? 이거 얼른 불 ‑‑ 오케이 오케이 보다 못한 왜 나요? 왜 나요? 배꼬동 소리가 진짜 배꼬동 소린가? 지금 배가 오고 있어! 배가 오고 있어!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?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세요 아니야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살 수 있어 아하하하 자 여러분 죽음의 삶에 오신 거 아닙니다 제가 일단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요 개빨리 해야 돼 이거 살려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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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뚜 뚜 뚜 뚜 어우 나이스 선반님이 블랙핑크보다도 많이 외치신 거 같아요 그냥 얇은 걸로 가봅시다 어! 하하하 하하 하하 왜 저렇게 다니는 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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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예예예예예 오예예예 오오오오오오오 자 따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엌 깜짝이야 오가amam veh 배 seventy 여기요 여기요 사람 살려 아니 저기 무슨 그냥 배도 아니고 무슨 호화 유람선이 지나갔는데 구조 요청하세요 여러분 구조 요청하세요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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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 아니아니 나말고 아니않이라바lles 저기 저기 보고 아니 저기보고 아 빨리 저기다가 저거 붙는거 맞나 근데? 어 뭐야 이거 뭐야 뱀X4 뱀 죽었나? 어? 뱀 불에 타던... 어 아니야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갑자기 어 뱀 여기도 여기도 뱀 저기도 뱀 어 뱀이 계속 막 나와 하루 버티기 엄청 힘들게 해놨네 뱀한테 F**k you 지금 뱀한테 지금 뱀 도발하시는거에요? 아 안돼 난 죽었지만 우리 섬 누군가가 하루만 버틴다면 어 이거 근데 버텼는데? 한분 계신분이 약간 고수셨나봐 해뜬다 해뜬다 와 1월 2일이다 하루 버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